그냥 속옷이 아닙니다. 재밌겠다. 제대로 샷도 한번 올려볼까이? 가볼까요? 여기저기 뭐 부업에다가 파출부까지 했다지 아마. 내가 성인용품을 팔려고 때우다니. 마이크요? 당신이 할만한 고상한 취미생활 많잖아. 재미없어, 재미없어. 파워풀, 매직스틱, 리드 유투, 판타스틱 월드. 조선팔도에 속옷 안 입는 인간이 없나? 이것은 사비. 이건 사비? 이것은 XX라고 나오는구나. 해계망칙한 차림새에 놀래가지고. 근데 내가 왜 아저씨 말을 듣고 옷을 입어야 돼요? 엄마! 해놓고 씩시 씩시한 느낌. 우리 여자들도 열정적인 성생활에 관심이 있고 누릴 권리도 있어요. 정산 접어? 안 접어. 우리 넷이 뭉치면 뭐가 되든 될 것 같아서. 와 말아 오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